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서로 가까운 사인지 알아볼수 있는せ일러브ёт TMI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하면 되나요? 언니가 저한테? 약간 서열이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가보지요. 서열이면 언니부터 가보지 말이죠. 제가 또 승희는요. 요새 저희가 어저께 박지민 씨 있잖아요. 네. 15th에 박지민 씨가 있는 MC를 하는 방송을 갔다 왔어요. 그 이후에 친해져가지고 지금 문자를 나누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너무 귀엽다면서 지민이 좋아!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너무 귀엽습니다. 조금 더 하나씩 더. 조금 더 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승희가 요새 굉장히 귀여워졌어요. 어머, 요즘이라네. 원래 귀여우셨는데 왜요? 네. 원래 귀여웠어요. 원래 귀여웠죠. 이렇게 튄킹이 들어가. 제가 비니의 근황을 얘기를 하자면요. 비니가 뭐지? 저거 뭐야? 요즘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서 우주소녀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방송국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서 얘기를 또 나누고 그런 근황이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표정인데. 친구들을 한 10번 이상 말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약간 비니 동결인데 지금. 비니 동결. 비니 동결. 비니 동결. 비니 동결. 비니 동결. 귀여워. 그리고 요즘 이렇게 5대5로 앞머리를 또 이렇게 가르마를 바꿔가지고. 예뻐요. 네. 요즘 이 머리를 자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언니 뭐해요 요즘. 어떡해. 정말 친한 사람일수록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쯤에. 네.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건 언니가. 양치 됐나요? 타코야끼. 죄송합니다. 타코야끼 만드는 걸 선물받아가지고. 되게 잘 만들더라고. 엄청 타코야끼. 타코야끼 만들. 맞죠? 엄청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숙소에서 자꾸 뭐지? 요리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오. 뭔가 약간 되게 요리를 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잘해요. 약간 요술공주 느낌이 있어. 와. 요술공주 비비. 손재신 엄청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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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